안녕하세요. 저희는 워너브 댄스입니다. 매주 홍대 신촌에서 K-POP 퍼포먼스로 공연을 하고 있고요. 네, 저희는 뭐 자유롭게 멋을 추구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노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다가가니까 여러분들 뭐 저희가 뭐 좀 실수가 있고 뭐 하곤 해도 네,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인스타그램 있으니까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면은 건강 챙기실 나이죠. 자, 아 준비운동. 자, 제가 여기 워너브라고 인스타그램 있습니다. 여기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고요. 여기 인스타그램 팔로우 한번 할 수 있게 한 바퀴 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, 무시하고 빨리 갔다 와. 전화 가르쳐주세요. 자, 한 바퀴 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네. 하나, 둘, 셋, 오케이. 엉덩이가 좀 올라가요? 자, 빨리 좀. 오케이. 오케이, 자, 좋습니다. 자, 인스타그램 팔로우. 오케이, 저희가 아직 공연을 보여드리기 전이라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. 네, 인스타그램은 그냥 내려놔도 될 것 같고요. 네, 이제 일단은 첫 공연으로, 네, 첫 곡으로 스타트할 건데 여러분들 혹시 자, BTS 좋아하시나요? 네! BTS 좋아해요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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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